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요리사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온 특별한 음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초콜릿을 사용하여 이너를 만들거에요 초콜릿을 슬라이드 초콜릿을 끓이다 알록달록한 초콜릿으로 불가사리와 바다달팽이를 만들어보아요 케이크 반죽을 스프링클과 섞는다 45분 안에 굽기 다채로운 라이스 페이퍼를 사용하여 케이크를 장식합니다 케이크를 삼등분으로 잘라 버터크림으로 케이크를 덮을 차례입니다 이건 피시테일 초콜릿 우리는 화려한 초콜릿 조개 껍질로 장식합니다 케이크 윗부분은 이 부분을 진주로 장식해주세요 놀라운 케이크 이 갭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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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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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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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i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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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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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ocke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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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하트 여러분의 고기만물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기만물 과정 고기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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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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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탕수석 , 물, 단어 치즈는 잘 어울려요 치즈볼 모짜렐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nut 1,2,2,3,4,2,8,5, 10,000원 후추 후추 유리 후추 마izzard 화이트 팽팽 자른 후 곱창 마구치 고춧가루